11월 7일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990억원, 코스닥 2,400억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2.3%, 코스닥 1.8%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한국 금리 3.5%보다 미국 금리 5.5%가 더 높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은 10곳 중 4곳이 이자를 못 냈습니다. 셋째,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한국은 메이저 금융시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터키는 2019년 10월 공매도를 금지했고, 2020년 6월 MSCI는 터키를 이머징 마켓에서 제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연도가 다르지만 터키 10월, 대한민국 11월이었습니다. MSCI는 다음해 6월, 한국을 터키처럼 경고할까요? 대한민국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17년 92%에서, 2022년 108%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도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670조원에서 10월 680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빚 갚느라 돈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 빅토리는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를 3,670원 및 3,630원에 매수했고, 3,850원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150 사이드카는 11시 48분에 발동됐습니다. 1972년부터 2022년까지 50년 동안 주식시장은 10% 하락 29번, 20% 하락 13번 발생했습니다.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20년 장기투자 주식수익률은 물가상승률을 100번 중 100번 이겼습니다. 예금수익률은 100번 중 66번 이겼습니다. 삼성생명의 전체 운용자산은 236조원인데, 주식 43조원, 예금 2조원입니다. 주식비 중 18%가 예금비 중 0.8% 보다 높습니다. 1926년부터 2022년까지 96년 동안 주식수익률은 스몰캡이 가장 높았습니다. 3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누적 수익률은 코스피 0.37%, 코스닥 마이너스 1.1% 그리고 빅토리 종목 추천 39.73%입니다. 빅토리 주식TV는 유한타 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